두하루테 가운데 쪽으로 김경준 작고 빙글 돌아섰습니다 김경준 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자 주축축한다 아스라이 앞쪽으로 송하쇼 탱핑골 아스라이 아스라이 가맹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 수많은 진짜 자기 고국의 팬들 앞에서 결국 마지막에 오늘 경기 내내 활약도 좋았었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니의 인지모탈 캐리븐 헤비골을 터뜨리는 아스라이입니다 오늘 슛을 너무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이사호 골프터가 손을 뻗어봤지만 이게 각이 워낙 예리해서 맞기가 어려운 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 달려가면서 보일 직접 왼발로 꽂아넣으면서 오늘 홈을 찾아준 인도네시 팬들에게 잊지 못할 때 선물을 해줘 아스라이 아 아